경매 콘텐츠 이제 경매 콘텐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사주셔가지고 이거를 인증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1500만 원이었어요. 3월 1일 날 때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장난치지 말고 애정판 하나씩 다 들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청토회금. 통화회금? 오케이. 저는.. 이게 교두티인데요. 제가 이거가 진짜.. 아 잠시만.. 아니 아니 잠시만 말해봐. 이 학방 때.. 그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부엔터에 들어왔다고 해도 무방한 보라를.. 제가 이렇게 탈락받으러 가요. 일단 식으로 교두티를 갑자기 판다 경매를 해서? 아 나 이거 진짜.. 문제가 생기죠 이 자식아! 왜 내.. 교두티는 민교가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어?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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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고 와 그러면. 가져와. 아 그래 말이 안되지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만약에 전담 이런다? 이걸로 대가 입고 싶게. 진짜 하나도 안하고.. 진짜 인정. 전담 안 돼요? 아니 질문 질문 질문. 아니 얘는 진짜 찐 예정품이긴 하나. 아니 예정품 뜻이 뭐예요? 사람 하나 불러! 뭐하나 보여 제가? 보여 드려도 돼요? 얘 뭐죠? 이게 크로마치 목걸인데요. 제가 자주 차고 다녔던 건데 너무 그거.. 비싼 거잖아. 크로마치 꽤 비싸지. 아니 너무 니가 지금 급조 아니냐고. 아니 봐봐 얘! 도말금 원래 저거 했는데 급조다! 도말금! 아 이거 팔게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해. 자 도말금 교두티, 여우인형, 점자담배, 액상이었어. 액상 잡았다! 액상 잡았다! 사람들 많아서 괜찮아 앉아 앉아 앉아. 액상 관심이 있었는데? 단순이 아니에요. 액상 잡.. 경매 가둬가지고. 5만원! 5만원이요? 아 다 합해서 10만원이 넘어요. 아 2만원 하면 개꺼야. 5만원 이체야 됩니다. 아니 이만큼 세천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기 멤버지만 인기 멤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아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건지는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매장하는 거라서 몇 달 동안 착용했던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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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데? 장난이에요. 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갑자기 가발 벗고 들어오는데. 하하하하하 저는 그 디올 팔찌인데요. 와! 예?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진짜 열심히 차고 다녀서 조금 벗겨졌어요. 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갤러리에 가서 직접 AS 다시 받아가지고 드릴게요. 새 제품처럼. 오! 누군 정자대표 액상 가져왔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것도 20만원 넘어. 아 이렇게 작은 거구나. 네 디올 팔찌에요. 얼마에 사는지는 말하지 마시고. 아 네. 2만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3만원! 아 여기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 7천 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사신 분들은 손편지랑 그 다음에. 아 인생 내 것 같은 거. 인생 내 것으로 해드려라. 다. 유질 언니한테 해야돼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모든 분들 인생 내 것 가서 사진 찍어서 사인까지 해주시고 사인까지 해주고 포장비까지는 해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비키니 사진이 안 되나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얼만데요? 그거는 오맹힘 씨가 산대요.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갑니다. 77만원 카운트 5초 가겠습니다. 오. 님이 가나? 4 진짜 가? 간다 3 2 1 77만원 낙차! 라아가 여기 배달된 거 있어 오매키 자 일단 실체 배달 원합니까 형님? 오재씨 오케이 오지 말래요 얼마에 사셨어요? 60만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다 기부입니다 여러분들 네 기부 다음 저 할게요 일단 하나는 애플TV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쓰던 거거든요? 다이슨 에어랩 다이슨 에어랩 여자친구 이거 선물 가방이 세련됐다 어머님한테 좋아해요 자 갑니다 100 100 나왔습니다 100 카운트 5 새거 새거 4 3 2 1 1 저 형님 정가로 100만원 사가세요 와 진짜 완전 정가 완전 정가 다음은 장지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공판이다? 이거 뭐야? 얘는 잠시만 얘는 당근하러 온 거 같은데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씩 말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제품으로 제가 할리 탔을 때 썼던 오토바이인데 명품 헬멧이에요 뭐죠? 바이러스 컴퍼니라고 이거 한 40 중 3, 40 정도 주고 샀는데 타이바가 30? 네 진짜 좋은 건데 사이즈 알리바네요 일단 제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안 들어갈 거 같아 안 들어갈 거 같아 안 들어갈 거 같아 통아리 들어 통아리 너무 작아 통아리 너무 작아 수트라 하잖아 그럼 대가리 아 안양이 맑으미가 먹으리 크다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맑으미가 작다고 맑으미였겠다고 이건 사실 내 키명 한 번 봐봐 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 어 먼저 진짜 좋은 거고 코르킥 코르킥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던 슈프림이랑 아키라 콜라보 오케이 좋아요 이건 요즘 유연한 떡클럽이라고 모르는 거 같은데 알잖아요 요즘 유연한 브랜드를 네 떡 되게 예쁘고 좋은데 저랑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아니야 너랑 잘 어울린 거 같은데 너가 입지 누가 입어 그거 너무 잘 안 어울린다 오베킥이 입어 모자도 써주세요 아니 이거랑 같이 한번 오르킥 오르킥 고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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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비싼 거잖아 제가 한 3,4년 쓴 건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 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진짜 귀하게 산 건데 와 투파악 투파악이 와 진짜 애장품 이건 진짜 애장품이에요 이건 제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 진짜? 이거는 진짜 귀기가 어려워요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이거 따로? 옷이랑 LP는 따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방이랑 헬멧까지 110 자 110만원 나왔습니다 130 나왔습니다 155 나왔습니다 155 155 160 나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러면 160에 백수모찌 형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모찌 형님 모찌 형님 맥시메 형방 큰소 형님이셔 이번에 좀 이제 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LP를 엄청 좋아했어서 캘리포니아가 직접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LP 가게에 갔는데 LP 가치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가 주인 분이시더라고요 허팝 LP를 보고 이게 왜 여기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고 형 뭐 싸게 가져가라 막 이랬는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못 구해 그냥 아 그래요? 4LP가 없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현 시세 4LP 15만원이라는데? 아 그래요? 4LP 지금 14.. 네이버에 1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누가 맞는 거야 네 저볼게 일단 그러면 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생각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로? 자 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원 박성진 형님 예스24에 10만원 나와서 지금 딱 10만원 나왔습니다 갑자기 10만원 밖에 안 해? 나 진짜 잘 못 샀어 그냥 같이 아 나 살 때도 10만원 넘게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아 안 팔아도 돼요 그러면? 40 40 45초 카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3 3 2 1 1 자 40만원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지수 160만원 그리고 40만원 총 200만원 와 와 좋은 일 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 호세블리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일단은 어 어 아 아 아 아 일단 들어주세요 다 다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원하시면 사인을 해드릴 거 제가 탁구 대회 때 입었던 세블리가 탁구 때 입었던 탁구 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탐성연애 때 입었던 경기 때 이거 이겼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뒤에 이제 스신이라고 오오 이거는 근데 진짜 탐성판 분들이 오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진짜 귀한 건데 저보다 더 좋아 하실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후능민 선수 싸인 이거 제가 그 피파 그 인플루언서 파티 초대했을 때 오! 이거야! 당첨됐거든요 추첨에 여기 이게 사실 저희 감독님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축구 잘 몰라서 외국인 감독님 벤투 말하는 거야? 아 크리스마 아이씨 아 그거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왜요? 그럼 싸인입니다 사인님일까요? 전 죽었어요 지금. 일단 이게 흥민이 형님이 진짜 직접 해주신. 자 5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좋은데? 네 예쁘게 사인해서 드릴게요. 20만원 나왔습니다. 30만원 나왔습니다. 35 나왔습니다. 에너지 요즘 필요한데 손형님 사인팀 한 달이나 가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어 잠시만요 50. 자 50. 여기. 3. 아 잘해. 1. 빨간색 같으자. 1. 50 축하드립니다. 1. 자 다음. 소윤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얜 또 뭐야 이건? 아 이거는 그거잖아. 자 일단 반응은 짬철이와 야 이거는 정말로 소윤아 팬 아니면 안산다. 네 짬철이가 아니라 저 최근에도 철권을 했어요. 이건 2만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5만원? 15만원? 20 윤종이 집으로 패턴? 와 35! 이게 손흥민 선수 사인이랑 비슷하다. 와 잠시만 35! 3. 2. 1. 1. 35만원? 낙찰 추가. 이야. 우지리꺼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다. 어 옛날거네. 엄청 옛날거네. 발락입니다. 발락! u green won 수가 없습니다. ㅈ오오오오오오오오오 85만원 나왔습니다. 25만원 나왔습니다. 석연인지 40. 45 나왔습니다. 자 5000개 나왔습니다. 진짜 배송까지 갑니다. 아! 4. 오! 아 지지라고? 진심이다! 진심! Okay! 고22입니다! 고22라고 69 frig Lloyd. 3 3 2 1 95 딱짱! 다음 바나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써보고 좋은 거를 3걸로 사왔어요. 전자제품은 3개의 새거가 좋아가지고 무선키보드, 무선마우스, 미우치는 3건데 한번 열어봤어요. 이건 선물 받은 거긴 한데 진짜로? 정가를 말해주세요. 30만원 정도? 이거는 그냥 30에 사면 개이득인건데? 10만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0 나왔습니다. 35 나왔습니다. 40 나왔습니다! 60! 100! 100! 100! 5! 4! 3! 2! 1! 100만원!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좋다! 자 다음 고의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안마기 이렇게 알죠? 2번밖에 안썼어요. 원래 디자인인데 봐봐요 봐봐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이러면 짜칠까봐 다이슨? 다이슨 드라이기 오늘 타임아트 전문가 알죠? 오늘 가서 사온 거 얼마에요? 이거 50만원 50만원 이게 진짜네 다시 나왔습니다! 50 나왔습니다! 60! 오골베베베베베베베 이거 많이 비싸게 사주면 저랑 뭐 사우나도 가고 또 먹고 한번 하자고 자 잠시만요 혹시 좀 많이 비싸게 사면 직접 배송해 주시나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직접 배송해서 식대 사우나는 사우나는 왜냐면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조리 돌림을 임방겔러 만나가지고 드림으로 거의 발가벗겨진 기억이 있어서 사우나는 좀 빡세고 오케이 자 식대까지 포함입니다. 75! 내가 술 싸고 80! 술 데이트 돼? 아 저도 한 잔씩 해요 원래 85! 사케 한 잔 때는 85! 그래 동싱아 85! 제주도까지 90 돼? 아이 가서 술도 삼고 제주도 90! 제주도 갑니다! 아이 장난꾸러기 90! 백수도치 형님! 자 100만원 1번 나왔습니다. 가자 말아보자! 자 100만원 1번 5! 오! 부럽다! 4! 4! 4! 아 나 아까 백수도치 형님 2! 제 것도 사시지 않았나? 1! 1! 같이 가! 100만원 1번! 다카! 아! 헌드레드 아 헌드레드 뚫었다! 우즈린 따잇! 모즈님이 지수은님도 같이 올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네! 가야죠! 1번! 오케이 가겠습니다! 유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이! 반디 더핑크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박재범씨가 좀 입어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거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들고 일본에서 제가 추리링이랑 오! 새거네요? 네 새거에요! 이거 못 입었어요! 여자로도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남녀공용으로 쓰는데 이건 남녀공용이에요! 아 고무줄이야? 왜요? 아 돼지들은 고무줄밖에 못 입어요! 이것도 진짜 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예정품이네 그러면 진짜 진짜 이쁜거거든요 그러네 이거랑 디젤 모자도 스트릿할 때 입으려고 산거였는데 근데 모자 이거 진짜 이쁘네요 모자 진짜 이쁘요 나도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베개인데요 제가 진짜 배고 자던 베개를 꽂았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요 베개가 침대 침대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360도로 돌면서 잘 수 있고 세탁했나요 세탁? 안했죠 오히려 좋아 세탁 오세탁 50 오세탁 50 오세탁 50 이상 있습니까? 식대는 안됩니다 자 3 2 1 1 60 없습니까? 60 갑니다 60 낙찰 20만원 진짜 비싸게 그냥 손찍어 55 낙찰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팬심이야 30만원 축하드립니다 아예 포맷을 해가지고 서브로 쓰려다가 30 본체를 가져왔는데 아버지한테 드리려다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나 몰라 나 알아 나 알아 좋은건 아니에요 니가 알아? 1,2년 써가지고 3070은 좋은건이야 50 아 그 말하면 몰라 우지라 우리는 핀파대 네 쟤가 쟤가 90 나왔습니다 90 120 나왔습니다 15,000 아버지들이 아 이거 했어 아버님 드리려 오 미쳤네 와 진짜 왜 울어요 여기 울어요 아 울어요 아 울어요 아 울어요 왜 이래 와 진짜 미쳤다 자 150만원 자 카우트 5초 갑니다 오 사 오 155 응 내꺼야 155 갑니다 응 내꺼야 155 갑니다 170 나왔어요 170 네 자 뉴욕형님 170 우와 아버지가 자 5 나 아까 그분은 4 3 응 내꺼야 좋아 오나요 아 아 아 170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야 그리고 지금 다 입금했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1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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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 없이 싹 다 입금했답니다 제가 10대가 500만원에 팔렸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 끝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때 와달라고 해서 아직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저는 10대 플러스 방송 안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꺼 여기 놔둬주세요 안보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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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고백이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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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쓰던 그건데 리얼포스 이거랑 이 바지 이거 시청자들이 너무 꼴배기 싫다 아 진짜 안하려고요 꼴배 바지 그 다음에 이거 어 미야키 2개다? 어 저 살래요 그 다음에 이거 세트로 이렇게 이거 이거 진짜 딱 하나 있는 건데 세상에 전하나 이거 진짜 딱 하나 있는 거 내가 맨날 이제 입었던 건데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싹 다 제가 직접 배달해서 식대까지 이렇게 갑니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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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형님은 진짜 큰 소형님들 아니 형님 저랑 밥 먹는데 500만 원요?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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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5! 4! 3!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쐬어? 2! 테트넘 클레임? 1! 쏘한 형님 550만원! 이야 감사합니다! 와 미스터인데? 아 근데 형님 이거 진짜 다 필요 없으세요? 옷은 괜찮아요. 저 형님이 저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싹 다 해서 제가 가는 거 아니고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30! 자 30부터 갑니다. 60! 60! 80! 100은 안 됩니다. 110만원! 180! 200 나왔습니다! 자 210 나왔습니다! 230! 250! 프레디 겸님? 미친 내 편이신가 보네? 5! 5! 4! 4! 1! 2! 1! 1! 1! 1! 1! 와 800만원! 다 팔! 아 오케이 이거 잡아줘. 사인 이거 잡아줘. 아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대박이다. 혹시 또 여기 스튜디오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 다 팔면 부자 되겠는데? 재밌어요! 머리 안 좋네 이거. 자꾸 돼도 팔자 할 거. 오늘 총 1,890만원! 1,890만원인데 제 돈 110만원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해서 여러분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consecutively 감사합니다. 1,2,3,2 2,1 1 2,2,2 2,2 3,2 3,2 3,2 2,3 3,2 3,2 3 3,2 3,2 4,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